이게 뭐야? 저희는 지금 누나 여기 뭐라고? 푸에르 푸에르 푸에르다 푸르타 저희는 지금 푸에르다 푸르타라는 잠실 푸르타 아니야 푸르타 푸르타 푸에르다 푸르타라는 잠실 경기장 왔습니다 저희 데킬라 저희는 지금 같이 데킬라를 한잔하려고 네 가족들과 함께 에이 디우노 데킬라? 레츠 기릿 네 여기는 정말 아 근데 아직 입장을 안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데킬라를 어? 우리 누나 누나누나 누나예요 마이 시스터 앤 마이 시스터 하이 자 오늘 공연 보러 왔습니다 저희는 공연 우리 여기 콘서트를 봐서 그리고 지금 제가 데킬라를 마시고 좋아해? 좋아해? 아 너무 써요 나 진짜 오래번에 우겨보게 너무 좋아 깜모와 퍽에서 퍽간다 종원이 난 일요일에 데킬라 한국이에요 데킬라 죽이자 하트 깜모야 일본어 주세요 아잇따이 저 데킬라 마시고 싶은가봐 I want to go enjoy concert life 전달 고마워 하트 Are you happy? 헤옹 하트 안녕 히히히 Let's get it 뭐야 테킬라 뭐 어디 내 공부해 enjoy drinking I am now Rome 보고싶어요 음음 일본어 고마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키키키키키 키키키키 키키키키키 키키키키 뭐해 하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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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헤이 뭐야 스마일 카카 카카 술쟁이 술쟁이 안녕하세요 손바닥 이거 내 친구야 아 진짜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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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몰라요 잠깐만 일본어 못 읽어 여자냐 여자가 아니라 우리 누나라고 인마 다 일본으로 와야겠다 예이 우리 입장하기 전입니다 파티 입장하기 전 다시 방송할게요 안에 들어가서 see you later 이거 어떻게 꺼? 이거 너 손해봐? 어 너 손해봐? 어 이거